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모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모드는 앞으로 업데이트될 새로운 슈퍼카드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정말 흥분되는 모드죠 최근 업데이트 부하 범죄의 시면에서 리퍼 FMJ 근데 이 두 녀석은 저희의 바람과 저희의 기대보다 약간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상당히 멋졌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새로이 선보여드릴 슈퍼카는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바로 페라리 F80을 베이스 모델로 만든 바로 그로티 X80 프로토입니다 이 녀석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건데 네 찾아버렸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최근 소식에 따르면 3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슈퍼카 스포츠카를 한 대씩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들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로티 그로티 X80 프로토 개멋있죠 이 녀석은 페라리 F80을 베이스로 한 슈퍼카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라 와 저는 이 녀석을 가지고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나하나 해볼 것입니다 같이 보시죠 정말 멋있어요 진짜 멋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무리 뒷 다 다 어 전부 레드로 하겠습니다 바퀴만 노란색으로 와 진짜 멋있다 이거지 와 지휘휘휘휘 이렸다 흐하핳하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진짜 이 꿈의 차다 진짜 아 너무 멋있는데? 이번꺼? 와 심지어 좋아 와 심지어 이 운전의 이 느낌이 어 소리 엔진 소리 왜이래 엔진 소리 너무 좋은 아니 와 야 이거 진짜 레이스 차량 뭐야 속도 방금 208까지 올라갔어요 뭐야 왜이렇게 빨라 1년석을 직접 주행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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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진 소리 때문에 그런지 뭔가 남자의 가슴을 들끓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진짜 F1 경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1인칭을 하고 있으면은 와... GTA에서 이런 느낌을 받다니 진짜 와... 혁명인데요. 자 이 슈퍼카 자 이 녀석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속도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짜 기대되는데 과연 이 녀석의 속도는 몇일까요? T20보다 에더보다 빠를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눌러주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리퍼 FMJ T20 에더 그리고 X80 프로토의 최고속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누뚱 2 1 2 3 2 3 4 5 5 6 6 7 10